이재명 수사를 보게 되면 참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고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미 한국은 계급사회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 연계가 있고 힘이 있으면 법망도 다 피해갈 수가 있고 수사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분들 불법 비리 사건들이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정권 같아서 뭐죠 한 달 안에 다 마무리해야 될 것을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배씨 도움을 받았는지 몰랐다 집사람하고 자기 집사람이 뭡니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신랑 대통령 남편 당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뭘 모르기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부부 사이가 이런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이런 걸 읽고 있어야 되니까 참 내가 봐도 딱 한 거죠 이번에 또 폭로가 하나 나왔네요 성남FC의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성남FC의 구단주는 이재명 후보의 첫근인 정진상 씨였다 이런 게 나왔네요 곽선우 정성남FC 대표 현재 법무부인 다일 변호사가 9월 29일 SBS 뉴스 1등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성남FC의 실질적 구단주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온화하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줬던 의혹을 받고 있다 정진상 씨는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으로 현재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통상 정무조정실장이 가장 척근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준석 씨 사건도 보니까 정무실장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야밤중에 곽선우 전 대표는 성남FC 대표는 구단 운영상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정진상 전정실장이 알아서 운영비 문제를 해결해 줬다 정전실장에게 후원금만이 유치해 대단하다고 얘기했더니 정전실장은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국민들이 이런 거 안 나오더라도 다 아는 건지만 그래도 새삼스럽게 성남FC의 실질적으로 구단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굵은비님께서 모든 길은 진상으로 통한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마음이 실제였던 모양입니다 만다리님은 헐 정진상은 바지사장이고 실진력사장은 뭐뭐다 철차님은 정진상의 공동체 뭐뭐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봐야 드러나는 줄 알겠죠 세상에 뭐 꼴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편의를 봐주고 뭐 공짜로 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볼 때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으니까 또 한 소식이 있네요 백형동 용도변경을 불가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실무자가 완전히 자천이 돼가지고 나중에 파면까지 됐네요 백형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그는 용도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도 강단이 있네요 그때 그냥 권력에 구려가지고 그냥 사인했으면 지금 옷 벗어야 되는 거죠 인생살이 돌고 도는 거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이야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쨍하고 뱉들 날이 있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일망타진될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보험을 가장 확실히 들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불법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됐던 어떤 경기도의 고위직으로 있었던 분이 어떤 정권에서 그렇게 청와대 압력을 받았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국구 재산을 좀 헐값으로 넘겨라 그런데 끝까지 아마 그걸 반발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늘공 출신이니까 아는 거죠 정권은 유한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놓으라고 한 겁니다 정무직이니까 행보를 못 줬지만 청와대하고 굉장히 각을 세운 거죠 그걸 그 사람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걸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어쩌다 의공 어쩌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된 월성 1호기 조작의 한양대 교수는 누굽니까 그렇게 외합행사다 완전히 인생 종쳤지 않습니까 인생 모릅니다 지금이야 다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도 지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 것처럼 보이고 그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부정선거 다 까발리게 제가 뭡니까 다 철퇴를 맞을 땐 누가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내야 철퇴가 내리든 안 되든 간에 관계없는 거고 나라를 위해서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지만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 여러분들 클릭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자수 계속 빼지 않습니까 몇천 명을 다 좋은 게 좋아가지고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한순간에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옳은 길을 불법하고 타협하지 말고 성남시 공무원 a씨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17회 질는 의견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다 덮을 수 있는 일이었던데 뭐 계획했지만 그 사람들 100% 확신했을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노다지 잡을 수 있는 황금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권력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줬던 사람이 나온 겁니다 내가 봐도 참 한심해가지고 이런 소개하는 겁니다 2014년 초 성남시청에서 백형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완전히 실무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백형동 부지 용도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위에 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량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돈이 되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결국 용도 변경을 반대했던 a씨는 2014년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성남시는 이듬해 3월 자연 녹지였던 부지들을 준주거지역으로 성인했다 용도 상량을 한 거죠 성남시는 2016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업무 그냥 못하게 했으면 됐지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좌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겁니다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난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 사유로 결국 해임됐다 끝까지 몸에 공무원이 이렇게 밥줄을 떨어뜨린 겁니다 해임처분 불복 소송을 불리는 a씨는 당시 성남시장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베이맵으로 추가 고발했다 승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송사에 관계되면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냥 업무 배제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용도 상향 이동했으면 되겠지 그걸 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그렇게 괴롭히냐 이야기 a씨는 의견서를 통해서 자연 녹지 1800억 원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200억 원으로 대비해 준주거지역 4400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2200억 원의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특혜 부여에 가담하거나 도모하면 곧 배임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제라인이 있었냐 당시 성남시에서 누가 결제라인이 있었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문에 다루지 않고 중앙일보만 다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참 파점치한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선거 훔쳤으면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뭐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병호 tv 방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되면 지금도 방송 환경이 문재인 때하고 여러분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란 딱지 붙이고 구독자 수 줄이고 방송 못 보도록 뭡니까 실드 치고 그래도 방송은 할 수 있으니까 하기에 방송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방송 못했겠죠 부정성을 떠들면 그냥 가만 두었겠습니까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해서 잡아가지 않으니까 참 내가 낳아서 자란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될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한테 뭐죠 아들 딸 낳고 잘 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젊은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메모님이 참 간절한 바람을 의견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딱 하나만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겠습니다 이 댓글을 읽고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잘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짐승사이도 아니고 인간사이인데 좀 정의도 있고 공정도 있고 상식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드는 업무를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담당한 거니까 한비님은 당대표의 국회의원이란 갑옷까지 열심히 겹쳐 입었는데 결국 정의의 찬 것을 피할 수 없겠군요 18명이 찬성했는데 가봐야 되는 거죠 정말 흥망진창이오 개판입니다 정말 참 정치와 경제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관계이기 때문에 정치가 무너지면 당연히 뭐죠 경제적으로도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떨어질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허순영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상식과 공정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만듭니까 지금 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순영씨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9할 8할 7할이 뭡니까 다 선거 문제하고 관련되는데 그게 침묵하는 게 뭘 공정과 상식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디지털 대전환을 외치면 공정과 상식입니까 취임사에 35번 자유로 외치면 공정과 상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박진희 왜 해임당합니까 뭘 공정과 상식을 그 양반이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핵심과 본질을 공략해야 그다음 문제들이 넝쿨째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선거마다 도복질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가지고 그게 다 밝혀졌는데 그걸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왜 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려고 대통령 왜 됐냐 이야기입니다 흘레벌떡 해가지고 사람이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격한 말을 제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하죠 온 세상이 다 위선이고 거짓이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묵시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다른 걸 못해도 경쟁과 그런 걸 잘 못하더라도 불법과 비리를 이런 뿌리 재벌고 뭘 그런 걸 올곧게 만드는 건 참 잘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해서 표를 준 거 아닙니까 불법과 비리 가운데 가장 어뜸이 불법과 비리가 뭡니까 선거사기잖아요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백가지를 자라고 거기에 입 다물면 뭡니까 그건 X인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유전하고 있습니다 유전하고, 정상의 세계로 옮기고